뭐 있는데? 카운팟 스파게티 같은 거 뭐 있고 감자조림 있고 뭐 없네? 뭐 먹을만한데? 아름답지 않은데? 식당 것도 이거 죽같다 이거 계란후라이에다가 미스터문 우하게 먹고 있고요 난 막양 오렌지 주스 계란후라이에 해달라겠어요 좀 후라이에다가 빵을 좀 우아하게 빵이나 먹고 어제 밤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문을 다 닫고 버려가지고 뭐건 맛있나? 일단 살짝 넣고 마침 한번 보고 이거 좀 매운 거 이건 아름답지 않은데? 내 스타일은 아니야 주식이 뭐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카운팟도 별거 아니고 내 입맛에는 아름답지가 않기 때문에 엄청 맛있다 그거만? 바느나도? 몽키 바느나 쬐끔해 유럽살 근데 레스트는 꽤나 아니야 나 왜 수만 가리냐 응? 베이컨도 없고 아 이러면 먹는 거잖아 어제 와가지고 한 끼도 못 먹고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식당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이게 첫 끼 먹는 겁니다 먹고 맛있어 자 우리 형님들 좋은 영상 많이 좀 돌아다니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큰 높은 건물들도 많이 생겼네요 조용하네 오늘 일요일이라 그런가 저 유니텔 회사도 겁나 크게 네 저기 있고 맛있게 먹고 이제 다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